안녕하세요 여러분, 특히 자영업하시는 고객 여러분 프리랜서, 기업가, 비즈니스 중소기업주이시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?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소득증명서류는 비즈니스 경영인에게 여러가지로 증명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더 쉬운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? 뱅크 스테이트먼트 융자란 특별히 자영업을 운영하시거나, 중소기업 경영인을 위해 특별히 보완된 융자 프로그램입니다. 세금 보고서와 기타 많은 서류, 증빙 대신에 비즈니스나 개인, 뱅크 스테이트먼트로 융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뱅크 스테이트먼트 융자의 좋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 꿈에 그리던 집을 구입하시는데 최대 350만 달러까지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완벽한 신용 점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최소 620.2년 충분합니다. 10% 현금 다운으로 추가 모기지 보험 없이 뱅크 스테이트먼트 융자 가능합니다. 주택 감정과 대비 LTV 비율은 90%까지 융자 가능합니다. 이는 거주하시려는 주택뿐 아니라 휴양지 주택이나 콘도텔, 투자용 부동산 융자도 가능합니다. 또한 많은 금액의 저축으로 페이먼트를 잘하실 수 있는지 증명하지 않으셔도, 단지 6개월째 예치금만 있으면 됩니다. 따라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융자로 서류 미비 부담감을 잊으시고, 주택 소유의 꿈을 실현하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김명선 윤자팀의 지금 전화나 문자 주셔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